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6월 모평 어떠셨습니까? 설치 쉬웠죠?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저 믿고 따라오면 세계사는 바로 여러분의 과목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됐죠? 아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시험의 난이도도 좀 무난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난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큰 거는 이번에 수능 특강에 대한 연계가 너무나 확실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특별한 게 없고 수능 특강에 나왔었던 지문이라든가 그 문제를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또 기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제 강의를 쭉 듣고 따라와 주시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정도까지만 쭉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전혀 문제 없이 한 45점 이상의 점수는 무난하게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 연계에 대한 파워가 다시 한번 좀 느껴졌던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특히 이번에 이번에는 수능 특강만 바탕으로 해서 연계가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한 10문제 정도가 거의 직접적인 연계가 됐었었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문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충평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렇게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15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15번 이 문제에서 이것을 선지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선지를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고러한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조금 눈에 띄는 건 중국사가 지난 막 학평에서는 막 세 문제밖에 안 나오고 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 다섯 문제 정도의 이 밸런스가 맞춰졌었고 역시 각국사 파트에서는 인도 서아시아상 페르시아 쪽이었었죠. 그리고 티무르 왕조가 또 연이어서 등장했었고 또 이 메이지 정부까지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들은요. 작년 수능이랑 너무나 똑같은 문제가 또 연이어서 등장했었어요. 십일 번 십삼 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 수능 문제에서 또 거의 그대로 갖고 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계사는 쉬워요. 연계교재 제가 지금 수업했던 수능 특강 다 들으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수능 완성 이것까지만 한 번 다 들어주시고 기출문제만 한 번 돌려주시면 이건 누구나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왔었고 사실 작년 수능이랑 좀 비교해서 본다면 작년 수능에서는 노마 콘스탄티누스가 나왔었었는데 이번엔 그리스가 나왔었고요. 조금 또 특이할 정도로 르네상스가 또 다시 모의평 문제에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좀 현대사 파트에서도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두 국가 각각의 국가들이 나오고 그 국가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아주 트렌디화 돼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것도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 교재 문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의 연계 문제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찾아가실 수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세계사 누군가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가장 쉬운 과목이 세계산호라고 지금부터라도 혹시 막 다른 과목 하면서 힘겨워하는 친구들 있으면 세계사로 한번 추천해 주시고 우리 같이 가서 같이 좋은 점수 받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세계사 전도사 또 완쌤의 전도사가 되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으랍니다. 역시 전형적인 4대 문명 문제가 등장했었고요. 보자면 첫 문장부터 미라와 함께 매장된 사자의 서 등등이 딱 등장했습니다. 미라 사자의 서 나왔습니다. 어디죠? 집트집트,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집트가 되셨으면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고요.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크레타섬은 바로 에게 문명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고요. 하라파의 계획도시가 건설되었었던 것은 인도 문명 하셔도 되지만 인더스 문명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최고 통치자 파라오를 오로 칭하였다. 바로 정답 4번 갈 수 있겠죠. 5번입니다.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황화 문명 하셔도 되지만 우린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철, 갑, 상어 그래서 중국의 상나라 내지는 중국 문명 조금 더 정확히는 황어 문명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1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1번 문제는 뭐 그냥 한 30분, 40분 정도의 강의만 한 번 딱 들으시면요. 어렵게 낼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맞추라라고 하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편안하게 맞춰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황제가 개창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나 이 세계사 파트에서 중국사 쪽은요. 특정 인물을 물어보는 거냐. 보통 인물은 황제가 좀 많죠. 인물을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인물이라든가 그 시대에 속한 시대 내지는 왕조를 물어보는 것이냐. 그걸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황제인 것 같지만 개창한 왕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다음 황제가 개창한 왕조니까 이것은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왕조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대본. 황제와 신하의 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레이션. 후주의 절도사 출신인 황제는 이 황제는요.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들의 병권을 회수하고 과거제를 개혁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해였대요. 조금 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지공거 이방이 사사로이 과거 시험 합격자를 정했다는 투서가 올라왔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짐이 직위한 후 문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합격 여부가 부정하게 결정되다니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리로다. 신하가 말합니다. 낙방한 인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황제가 낙방한 자들을 모두 강무전으로 불러모아라. 신이 그들을 접견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게 뭐죠? 마지막 시험을 황제가 직접 주관하겠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시라고 합니다. 이 전시 역시 뭐의 일종이었습니까? 황제권 강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었다. 알 수 있겠죠? 전시라는 내용이라든가 황제권 강화 더 중요한 건 여기 문치주의까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죠? 문치주의를 선택했던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송나라에 대한 내용 찾아가 주시면 되겠죠? 1번입니다. 팔기를 조직하였다. 팔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후금이 팔기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국가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청으로 바꾸죠. 수시력을 편찬하였다. 수시원섭이 아니겠습니까? 원나라는요. 수시력을 바탕으로 등장했었고 수시력이 편찬되었었고요. 서비니까 서상기, 비파기 등도 다 원나라 때 있었습니다. 자, 일주편법이 시행되었던 건 명나라가 되겠고요. 맹한 모국제는요. 미음이 맞네요. 바로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왕한석의 신법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왕한석의 신법 나왔습니다. 역시 이 시옷, 시옷 이런 것들 송나라의 시옷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왕한석 하면 송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가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미 발문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가는,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래요? 도시 국가래요. 아, 그럼 글쎄 폴리스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은데 폴리스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아테네 아니면 스파르타밖에 없잖아요. 그 중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찾아가 보자고요. 자, 가는 메시니아와 나코니아 등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피정복민을 무엇으로? 헬로타이라는 예송농민으로 삼았는데 라고 와보면 여러분, 특히 이번 6월 모평에 1, 2, 3, 4번 다 역시 연계 문제였었거든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71페이지의 1번 문제야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풀어본 수능 특강을 한번 다 풀어본 학생들은 그 체감 난이도 체감을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물론 강의 때도 이 단어를 말씀드렸지만 수능 특강 문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연계교제 꼼꼼히 잘 풀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정복하고 피정복민을 헬로타이라는 예송농민으로 삼았고요. 다수의 헬로타이를 지배하고 정복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강한 뭐로 키웠어야 된대요? 전사로 키웠어야 된대요. 헬로타이라는 확실한 단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사로 키워야 하는 그 국가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그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디스 이스 스파르타 아니겠습니까? 바로 스파르타죠. 스파르타는 소수의 지배층이 절대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치했어야 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힘, 즉 전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국가의 거의 교육 목표로 삼았었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이 스파르타가 되겠고요. 이 스파르타의 또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도시국가가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렸던 솔페클페송, 솔페클페, 솔페클페 이건 다 아테네 쪽이죠. 그리고 스파르타는 특정 인물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하나 더 들어가면 이 동맹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그리스 스파르타 전쟁에서 가장 주도적인 그리스 안에서의 주도적인 것과는 아테네였었고요.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었던 만들어졌었던 동맹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무슨 동맹이라고 하죠?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고요.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고. 이러한 델로스 동맹의 전행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었으니 우린 그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두 동맹들 사이에서의 대결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맹체들 구분해 두시는 것과 또 하나는 전쟁.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스 안에 일종의 내전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어쨌든 여기는 지금 이 스파르타를 묻는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건 누구죠? 알렉산드로스죠.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카르타고 등의 여러 도시를 세웠다. 이건 어딥니까? 페니키아. 특히 이 페니키아가 만들었었던 페니키아가 사용했던 문자가 더 발전하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게 스파르타 맞습니까? 맞잖아요. 정답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우루의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축조했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5번입니다.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를 건설했던 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지만 앞에 있는 페르시아 어디죠? 아케메네소 왕조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가봅니다.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3점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왜 3점인지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이셔고요. 역사동아리 활동 안내랍니다. 우리 동아리는 핵심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문예부흥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대요. 이 운동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생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재발견하려고 했대요. 이 운동이 벌어진 시기의 작가들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아래 예시에 따라 발표문 제목을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생을 추구했던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르죠.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물론 르네상스로 보자면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약간 순수 예술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한 반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현실이라든가 교회의 부패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더 강했지만 같이 나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페트라르카도 있었고요. 보카치오도 있었고요. 마케벨리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는 에라스 미스라든가 토머스 모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루소. 사회계약론에서 일반 의지를 설파하다. 특히 루소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계몽사상가예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 르네상스는 알프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14에서 15세기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15에서 16세기경 정도 즉 아주 넓게 보자도 14에서 한 16세기경 정도가 르네상스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몽사상가였던 루소 같은 인물은 18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보카치오. 데카메론에서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다. 바로 이것이겠죠. 정답 2번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었고요. 3번입니다. 뉴턴, 프린키피아. 이건 참 단독 문제로도 워낙에 많이 나왔던 것이죠. 뉴턴, 프린키피아에서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뉴턴은 몇 세기 인물입니까? 17세기 인물이고요. 특히 뉴턴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과학혁명을 완성했다.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뉴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고정경제학의 토대들 마련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이 몇 세기 인물이겠습니까? 당연히 18세기 고정경제학을 완성시켰다. 토대를 마련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하다. 이렇게 썼는데요. 특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철학의 거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르네상스라는 거리가 있지요. 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밑줄 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이것도 역시 왕조를 찾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사 문제에서는 왕조 문제냐 개인 문제냐 발문을 꼭 꼼꼼하게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왕조가 무리하게 시도한 고구려 원정이래요. 자, 고구려 원정 팁이 나왔습니다. 고구려 원정은 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어떤 나라가 있고요? 먼저는 수나라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당나라가 각각 고구려 원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 수라는 나라는 시험문제에 나온다라면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그다음에 대우나 등의 대대적인 토목공사로 인해서 무리한 대토목공사로 인해서 각지의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교과서 내용이. 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고구려 원정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 뭐 당 태종도 있고 당현종도 있고 당나라 문화라든가 당나라 경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둘 중에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등으로 각계각층의 불만이 누적되었대요. 아, 이러면 약간 수나라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요. 자, 고려 원정으로 불만이 각계각층의 불만이 누적되었다니까. 왜? 당나라는 당나라 초기 때 이 그 고려 원정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실한 나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당시 지방관이었던 방현영은 반란의 기세가 거세어 왕조가 무너지리라고 판단하였대요. 자, 이에 그는 관직을 버리고 각지의 반란군 중에서 가장 대의가 분명하다고 여긴 이연의 군형에 투항했고요. 곧 방현영은 이연의 아들 이세민과 의기를 투합하였고 훗날 황제가 된 이세민의 신임을 받으며 재상으로 활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왕조는 이 설명은 지금 이제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 이후 당나라 황실 이 왕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 왕조는 어떤 왕조겠습니까? 당연히 수나라가 되겠죠.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당나라가 등장했고 이 후반부는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이 왕조 자체는 이 왕조 자체는 수나라가 되겠죠. 그럼 수나라를 자체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수가 이렇게 단독 문제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번 6월 모평에는 수나라를 단독 문제로 갖고 왔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향룡을 조직하는 신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신사라는 인물이 나오려면 신사가 주된 지배층이 되려면 명청시대가 되겠죠. 수나라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겠고요.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병사 황소의 난은 어느 왕조 말기 있었습니까? 당나라 말기 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고요. 3번입니다. 대우나 건설에 동원되는 농민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나라가 대우나를 가장 대표적으로 받아줄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입니다. 교초로 물품을 구매하는 상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원을 달리는 몽골 즉 기병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몽골 내지 몽골이 만들었던 원나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녀 만국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고녀 만국 정도는 명나라가 되겠고요. 마테오리치가 명나라 말기에 선교사였었던 마테오리치가 만든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가봅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보시면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주제를 찾으래요. 주제 자 보겠습니다. 교황 보니파키오스 8세가 보니파키오스 아비뇽 유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겠죠. 자 억류가 되었다가 풀려난 충격적인 사건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응 이 사건의 배후에는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당시 교황과 프랑스 왕은 교회 및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등으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 표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요것이 우리가 흔히 와는 왕권 그리고 요걸 교황권이라고 한다라면 교황권이라고 한다라면 요렇게 교황권이 왕권이 내려오게 되는 요 사건 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불욕이 되겠죠. 카노사의 불욕 그리고 나서 보름스 협약도 있고요. 최고 전성기에는 13세기 교황은 해 왕은 달 황제는 달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14세기 이들의 또 그 세력이 또 크로스가 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요쪽에 나와 있는 아비뇽 요수. 프랑스의 대표적인 남부 도시였던 이 아비뇽의 교황의 교황령이 교황청이 머무르게 되었었던 그 사건을 아비뇽 요수라고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권이 교황권을 압도하는 즉 교황권이 쇠퇴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비뇽 요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근데 1번 아비뇽 요수의 배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사실 과거에 기출문제가 없었었으면 꽤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미 3년 전에 보니 파키오스 8세와 필리포 4세와 관련돼서 수능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 특히 연계 문제 연계 교재 같은 데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베스트 팔렌 조약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은 1648년 유럽 내에서의 국제전으로 번졌었던 종교전쟁 신교와 국교 간의 종교전쟁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조약이 베스트 팔렌 조약이 되겠죠. 3번입니다. 제1차 십자군의 전개 이건 십자군 전개랑은 관련이 없고요. 아우크스 브루크 종교화의의 결과 아우크스 브루크 종교화의는 뭐죠? 1555년 독일 지역 내에서 루터파들을 공인해 주었었던 것이 바로 이 아우크스 브루크 화의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리 원인. 이것은 실제로 끊임없이 대략했습니다. 성상파괴령 등등의 8세기경 즉 726년의 성상파괴령 등등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대립하던 동서교회는 1054년 결과적으로는 갈라서게 되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어쨌든 6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도 여러분 연계교제 문제예요. 보시면 수능특강 24페이지에 보면 5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시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7번. 다음 황제가 통치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래요. 왕조에서 있었던 옳은 사실을 찾으랍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러양으로 천도를 추진하면서 여러분 이 러양 관련된 것은 제가 수능 개념에서 특히 수능특강에서 더 강조했고요. 이번 수능완성에서는 더더더 강조했거든요. 올해 이 러양 문제를 조금 더 조금 잘 눈여겨봐 주시라. 왜 그러냐면 후한의 수도가 러양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북위 우리가 선비족이 한화정책을 펼치죠. 그 한화정책을 펼치는 또 상징적인 것들이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자면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지만 올해 수능쯤에서는 한번 러양을 지역 문제 도시 문제로 한번 러양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제는 러양으로 천도를 추진하면서 복식개혁을 단행하였다. 선비족 복식을 금지하고 한족 복식을 착용하게 한 것이다. 선비족 복식을 금지하고 한족 복식을 착용하게 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한화정책이죠. 한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올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올해 한화의 교수 유명인 팬의 한 명으로서 올해 한화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특히 여러분이 대학 가셔서 한창 활동하실 때 되면 제 말이 언젠가는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 한화정책 한족화시키는 정책 이민족이었었던 선비족을 유목민족인 선비족을 한족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 바로 이 한화정책이고요. 한화정책을 펼쳤던 왕조는 북위가 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화북지대를 통일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북위가 되겠죠. 그래서 보자면 전통 복식을 입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습니다라고 아래였고요. 그러자 황제가 그대는 왜 모든 사람이 한족 복식을 입도록 노력하지 않는가라고 꾸짖었고요. 그 후 황제는 선비족 복식뿐만 아니라 황실의 성시인 탁발시도 한족의 성시인 원시로 바꾸게 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펼쳤다. 이 내용이 여러분 그대로 저희 수능특강 문제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됐었어요. 이 북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정답이네요. 균전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딱 세 나라에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나라요? 북위. 그 다음에 수, 당. 이 세 나라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답 1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양세법이 시행되었던 건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제자백가가 출연했던 것은 춘추 전국시대.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던 것은 한나라 때. 한나라의 무죄가 되겠죠. 5번입니다. 진승오강의 난이 일어났던 것은 진나라. 진승오강의 난은 진나라 때 있었던 것이 되겠죠. 7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8번 문제도 여러분 이번에 아주 연계가 노골적으로 된 문제입니다. 91페이지 10번 문제와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 꼭 체크하셔서 한번 보실 친구들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진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두 개의 연계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한번 반복적으로 꼭 풀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페루 수도인 리마에 왔어. 리마는 가가 인카제국을 정복한 후 건설했다고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인카제국의 금과 은이 무차별 약탈당하였고 원주민들은 광산과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어.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리마 대성당의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는 원주민들이 겪은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어. 또 소식 전화 깨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뒤에 내용보단 여기서 끝났죠. 가가 인카제국을 정복했다. 그럼 인카제국을 정복한 가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죠? 에스파냐. 에스파냐입니다. 이 에스파냐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무력시위를 통해 일본을 개항시켰던 것은 미쿡이 되겠죠. 2번입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플랑스를 물리쳤던 것은 영국입니다. 3번입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했다. 이거죠 뭐. 정답 3번.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 세력은 누굴까요? 오스만 제국이죠. 이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571년이라는 연도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가진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오스만 제국과의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가 이기면서 에스파냐가 당대에는 거의 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4번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던 것은 러시아. 5번입니다. 콜베르를 앞세워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어디겠습니까? 랑스랑스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가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이건 제국이라네요. 그림 속 인물은 마라타 왕국의 시조인 시바지이다. 이런 거 여러분 문제 풀 때 혹시라도 이 시바지 천둔 낸 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그는 가의 황제가 신두교 사원을 파괴했대요. 이건 약간 종교적 관용성을 좀 저해하는 모습이네요. 거기에다가 여기가 핵심 단어죠.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등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우자 이에 맞서 대칸권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이 시바지랍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내용은 모르더라도 우린 여기서 대부분의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지야 부활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죠. 일단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이고요? 무굴 제국이고 무굴 제국은 워낙에 철학자 황제라고 불렸었던 아크바르 같은 인물은요. 지지야, 일종의 지지야 자체가 종교적 관용이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상관없어. 일종의 종교세만 내문대라는 지지야만 있는 것만이도 종교적 관용책인데 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저것도 없애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인물이 아크바르 아닙니까? 그런데 대대적인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많이 넓히는 아우랑제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제정 문제가 되면서 이 지지야를 부활시키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되자 이 무굴 제국의 중심 종교였었던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들 특히 힌두교라든가 시크교라든가 이런 이들이 저항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에서 보여주었었던 게 바로 이 시바지 등등. 이건 사실은 아마 다시 나오진 않을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과서의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게 핵심 내용이고. 어쨌든 이 시바지 등등이 뭘 했답니까? 바로 저항운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시바지가 이끄는 마라타족은 데칸의 산지라 불릴 정도로 높고 험준한 산을 가볍게 넘나들며 요새를 공략했고요. 이후 마라타 왕국은 마라타 동맹으로 이어져 가에 대한 저항을 이어갔답니다. 어쨌든 이 가는 누구였습니까? 무굴 제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아우랑제브가 되겠죠.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국을 물어보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려면 이렇게 인물 문제. 아크바르라든가 아우랑제브라든가 샤자하니라든가 이런 개인 문제를 들어가는 순간 더 어려워질 텐데. 이것은 제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범위니까 답 찾아가는 데는 훨씬 쉽죠. 1번입니다. 롤러법이 제정되었다. 인도에서 롤러법이 제정되었던 건 언제죠? 1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러니까 무굴 제국과는 관련이 없고요.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 그렇죠. 종교적 차별에 저항하면서 세포이들이 무굴 제국 시기에 바로 이 저항이 일어났었습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입니다. 쿠투브 미나르가 건설되었던 것은 이건 어디겠습니까?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술탄 왕조. 델리술탄 왕조는 13에서 16세기까지 인도 지역의 대표적인 왕조가 델리술탄 왕조가 되겠죠. 델리술탄 왕조를 세우고 기념물로 쿠투브 미나르를 건설했습니다. 인도 국민의회가 결성되었던 것은 무굴 제국이 이 세포이 항쟁의 결과를 인해서 없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등장했던 게 인도 국민의회입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5번입니다. 에프탈이 북인도를 침략했고요. 특히 이 에프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구타왕조. 4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이 구타왕조를 결과적으로 쇠퇴시키고 최종적으로 멸망까지 시켰던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에프탈의 침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요. 밑줄 친 황제가 통치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저 같으면 그냥 황제를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 황제 밑줄까지 쳐놓고 꼭 여러분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왕조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티베트 불교풍의 문수보살로 형상화된 이 황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대요. 그는 티베트 신장 등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역의 다민족 제국을 통치했고요. 그 밖에 한족 지식은을 회유하기 위해 사고전사를 편찬하였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워도 보이지만 이 단어들 제 강의 필기노트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작년 이번에 제가 계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이 청나라 문제가 안 나왔다. 6월 9월 수능이 한 문제도 근데 사실 청나라가 분명히 교과서에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올 거고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라면 왕조 자체를 물어보면 쉬운 문제겠지만 인물면로도 나올 수 있다. 청나라가 한 도 다음 누구예요? 강의제, 옹정제, 걸룡제를 물어보는데 이 황제는 사고전서를 편찬했고 티벳 신장증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 청나라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던 건 걸룡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황제를 물어봤으면 여기에 있는 이 걸룡제인데 이거는 뭐 그것이 아니라 왕조를 물어봤으니까 이들이 있었던 청나라다. 청으로 문제 풀면 이게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는 풀린대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선 올해 수능에서는 반드시 이거 예상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전 올해 옹정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옹정제, 옹정제. 걸룡제도 이런 형태로 해서 충분히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문제도 좀 잘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 뭐 제 강의에서 다 정리 깔끔하게 다 해 드렸으니까 그거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꼭 여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구품중정제를 실시했던 건 언제겠습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겠죠. 장안을 수도로 정화했다고 하는데 청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이징이징 베이징. 이건 해당되지 않겠죠. 장안을 수도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일단은 한나라. 물론 후한 때는 살짝 바뀌기도 하지만 전한 때 대표적인 한나라. 그다음에 뭐 수나라, 당나라 이런 데가 다 장안을 수도로 했었죠. 파스파문자를 제정했던 것은 몽골제옥이 세웠던 원나라.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던 것은 명나라. 5번. 만한 병영제를 실시했던 것이 바로 청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들을 보세요. 이게 평가원 문제들인데도 그냥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게 선지에서 그냥 꼬질 않잖아요. 이게 세계사가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정말로 문제는 쉬워져요. 10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절반 정도 풀어봤고요. 나머지 내용도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제 생각 안 났어요? 제가 올해 수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시판 나와 있죠. 솔직히 앞에 내용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동고트 왕국 사절단은 폐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야심만만한 유스티니아누스 왕자 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는 세계적으로 몇 세기입니까? 6세기고요.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바로 그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왕자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폐하의 제국인 가하와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세상에 대한 지배욕을 불태우고 있을 따름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 동쪽 경계가 방치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즉시 군대를 움직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비잔티움 황제는 만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면 지중해 주변을 이렇게 장악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의 동쪽이라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쪽이겠네요. 이쪽에 있는 이 나라. 이걸 방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6세기라는 시기가 정해졌고요. 유스티니아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제국의 동쪽이라니까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한 힌트가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패하께서 주저하신다면 유스티니아누스의 신복인 벨리사리우스의 군대가 패하의 제국을 쳐들어와 수도인 크테시폰을 짓밟을 것입니다. 크테시폰은 작년, 재작년 수능에서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크테시폰을 수도로 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일단은 파르티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몇 세기에 있었던 나라입니까? B.C. 3에서 A.D.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고요.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기원 후 3에서 7세기까지 있었던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세기라는 말을 통해서 그냥 바로 저는 이걸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걸 여러분이 조금 그걸 캐치해내시 조금 못해서 조금 더 봤다 하더라도 크테시폰이라는 나라는 작년, 재작년 수능에 노골적으로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재작년 수능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나왔고 재작년 수능에 파르티아가 단독 문제로 수능 때 나왔었고요. 작년 수능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크테시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 그랬는데 이건 대비가 돼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없었다 하더라도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 단어가 더 결정적이었었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수도 문제와 관련된 거 또 나올 거예요. 꼭 대비해 두세요. 어떤 것들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오 마이하 다 마스쿠스 아바스 바그다트 티무르 사마르칸트 사 타비 이스파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티무르가 작년 수능에 나왔죠. 근데 올해 6월 목표에 또 나왔잖아요. 이따가 또 풀어드리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사파비 왕조라든가 만약에 수도로 나온다라면 아시리아와 관련된 니네베 니네베를 수도로 하는 아시리아. 서아시아 적을 최초로 통일했었던 것과 관련된 거 꼭 눈여겨서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겠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 정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던 것은 그리스 안에서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되겠죠. 이것은 일단 그리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 바브르에 의해 건국되었던 것은 어디겠습니까? 무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맞잖아요. 정답 4번 5번입니다.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지금 서아시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는 어디겠습니까? 아바스라고 정리해 두시는 게 이런 것과의 연관성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 보시면 밑줄 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것도 역시 왕조를 찾는 문제군요. 보겠습니다. 지루가참. 지루가참은 이 왕조 때의 승려로 후한대의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대요. 후한대랍니다. 후한대. 이 한이란 나라가 여러분 언제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파르티아랑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기원전 3세기에서 그러니까 BC BC 3세기에서 AD 3세기예요. 그게 한 나라거든요. 특히 이 후한이란 나라는 또 이제 기원 후 1에서 3세기까지 있었으니까 어쨌든 대략 한 이 정도 시기가 되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대요. 이 왕조의 요기가 핵심 단어였네요. 카니슈카 왕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였었던 왕조. 어느 왕조가 되겠습니까? 인도의 왕조 중에서는 인도에 어떤 왕조가 있었죠?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다. 무라도 굴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오리아 왕조, 쿠션 왕조, 굽타 왕조. 그다음에 여기는 가즈니, 구루 왕조. 그다음에 델리 술탄 왕조, 무글제국. 이렇게 있는데 아까 무글제국도 이렇게 한번 우리 간단히 풀어봤었고요.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카니슈카. 이 키역 키역 아닙니까? 바로 이 쿠션 왕조예요. 그리고 올해 제가 수능 완성의 교재를 보니까 이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조금 한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올해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교과서에도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가즈니 왕조가 10세기에 만들어졌고요. 구루 왕조가 12세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델리 술탄 왕조가 13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시기별로에서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능 정도에서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쨌든 카니슈카 왕이 중심이었었던 이 왕조는요. 쿠션 왕조가 되겠습니다. 쿠션 왕조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나올 건 뻔하죠. 불교로 따지면 대승 불교였고요. 그리고 간다라 지방에 할렌리즘의 영향으로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었고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이 쿠션 왕조가 되겠습니다. 쿠션 왕조는 참고로 시기적으로 1에서 3세기까지 있었던 왕조죠. 그러니까 역시 시기적으로도 딱 맞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루가 참은 그런 승려들 중 한 명으로서 반주 산매경 도경 반야경 이런 책들은 아주 좋은 책들이겠지만 우리가 몰라도 수능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이 카니슈카라는 핵심 그리고 이 카니슈카 왕이 핵심이었던 쿠션 왕조의 시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수능형으로는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자 쿠션 왕조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이나교가 출연했던 것은 마오리아 왕조보다도 이전이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고요. 타지마을이 조성되었었던 건 여기에 있는 무굴 제국 보로부드루가 축조되었었던 건 보로부드루 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자화섬에 있는 섬이죠. 앙코르와트가 건설되었었던 것은 이거 어디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것이죠.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달하였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쿠션 자체로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문제가 더 쉬웠던 게 다 인도 왕조에 있는 걸로 문제가 나왔었으면 선지가 만들어졌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여기 보로부드루라든가 앙코르와트 등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답을 찾아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지 않았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도 여러분 연계교제 문제였어요. 완전 연계가 노골적으로 됐었어요. 수능 특강 53페이지에 6번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고 오다시피 했거든요. 꼭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보겠습니다. 샤루후는 선생님이 이 단어 잘 모르는 건데요. 이 단어 모른다고 문제 푼 데 이상 없다고요. 좀 더 보자고요. 어쨌든 이 왕조를 개창자인 부친과 부친이 그러니까 샤루후의 부친이 이 왕조를 개창했대요. 여러모로 달랐대요. 부친이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면 그는 이런 바탕 위에서 이슬람법의 기초한 통치일서의 확대를 중지했대요. 또한 샤루후는 명정벌을 시도한 요기가 핵심 단어네요. 명정벌을 시도한 부친과는 달리 명과의 화친을 추구하여 사절단을 파견했대요. 명정벌을 시도한 부친이 누구였습니까? 티무르 티무르가 세운 왕조는 티무르 왕조 내지는 티무르 제국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특히 이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었죠. 정확히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티무르가 등장했었죠.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 나왔던 게 또 나오잖아요. 그 나왔던 게 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는 참 쉬운 과목이라는 게 기출문제 분석 완벽하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연계교재까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능특강 수능완성 면밀히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제 강의도 여러 번 들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이것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다른 거 볼 게 전혀 없어요.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충분해요. 자 보겠습니다. 티무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이 단어 읽을 때 제 목소리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티무르 산마르칸트 티무르 산마르칸트 들렸죠? 솔직히 들렸죠?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티무르 산마르칸트 정답이지 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콘스탄티노 폴리스를 점령하였다. 자 콘스탄티노 폴리스를 점령했던 것은 일단 오스만 제국의 누구요? 메흐메트 이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나온다면 1453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줄루 왕국이에요. 줄루 왕국. 누구를 상대로 이겼죠? 영국을 상대로 이겼었습니다. 4번입니다.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었다. 요거 사파비 왕조입니다. 여러분 요거 올해 특히 사파비 왕조 제가 볼 땐 올해 지금까지의 제 수능 예측상으로 봤을 때 사파비 왕조 아니면 아시리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그래서 요 사파비 왕조랑 아시리아 꼭 눈여겨서 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파비 이스파한 기억나시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기가 아바스 1세 때였고요. 5번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건 대표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우마이아 왕조가 되겠죠. 우마이아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가 수도였던 우마이아 왕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중국 사회의 황골탈퇴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고 활발한 청년들이 자각하고 분열이 투쟁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이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는가? 근대 유럽이 우월한 이유는 과학의 흥기 때문이며 과학이 민주주의와 대등하여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탓이다. 라고 천두슈라는 인물이 청년 잡지에서 신청년으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천두슈가 신청년에 썼던 글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두슈 나오고 신청년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신문화운동이잖아요. 신문화운동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1910년대 중반.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것까지도 시기도 몰랐어도 돼. 볼까요? 군기처 설치의 배경 군기처 누구 때 설치되었습니까? 청나라 하셔도 되지만 청나라 중에서도 누구? 옹정재. 에로호 사건의 원인 이거는 2차 아편전쟁 대학진 운동의 결과 이 대학진 운동은 1958년경에 시작되어서 쭉 이제 몇 년 안에 영국의 철광 생산령을 따라잡고 이런 걸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대실패를 맛봤었던 자연재해라든가 소련과의 원조가 삐그덕 거리게 되면서 대대적인 실패로 끝나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대학진 운동이고요. 자 의화단 운동의 목표 의화단 운동은 천팔백구십구 년에서 천구백일 년까지 있었고요. 천구백일 년에 신축 조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끝끝났었던 게 이 의화단 운동 아닙니까? 네. 이게 신문화 운동의 전개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천도시가 나와 있고요. 여기 신청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문화 운동이 있네요. 이건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는 예. 그랬었죠. 네.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 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우표로 보는 3개 사례요. 요 문제가 아마 제가 볼 땐 이번 6월 모평에서 만점으로 갈 수 있냐 없냐를 갈렸던 문제가 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국가를 찾으래요. 우표 속 인물은 7년 전쟁에서 슐레지엔 지방을 두고 오스트리아와 접전을 벌인 가 이 지휘관이래요. 제가 여러분 요것도 사실은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슐레지엔이란 만약에 요쪽에 이게 프랑스다. 이게 프랑스다. 그리고 이게 프로이센 내지는 독일이다라고 했을 때 요쪽에 있는 땅은 알자스 로렌을 두고 이 프랑스랑 프로이센이 좀 치고 받았었었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랑은 오스트리아랑은 프로이센과 어떤 그렇죠. 슐레지엔이라는 지방을 두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슐레지엔 나왔으니까 여기 오스트리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간은 누구예요. 프로이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수업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몰랐다 칩시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훗날 그는 워싱턴이 이끄는 식민지 군의 훈련 교관으로서 가의 프리드리 이세가 개혁한 병참 및 전술 체제 등을 식민지 군에 전수하여 미국 혁명의 성공에 기여하였다라고 합니다. 프리드리 이세 어디의 인물입니까. 프로이센의 대표적인 군주죠. 영광의 프리드리라고 불리던 바로 그 인물이잖아요. 프리드리 이세는 기억하셨어야지. 그럼 프리드리 이세니까 이거 프로이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마 이 문제를 쉽게 푼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되게 공부를 꼼꼼히 하셨던 친구들일 거예요. 프로이센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1, 2번 선지를 구분하는 게 문제였었어요.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연방의 일원이었다. 이게 긴 것도 같고요. 아닌 것도 같아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프랑스 혁명 전쟁의 교정국이었다. 프랑스가 할 때 실제로 혁명 전쟁을 할 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두고 싸웠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라인 연방이 일었다. 라인 연방이 뭐죠?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장악할 때 나폴레옹 밑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연맹체가 라인 연방이에요. 그러면 이게 프로이센이 근처에 있는 것도 같은 착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라인 연방은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보여드렸던 지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이쯤에 라인 연방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고 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단어가 각각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라인 연방에 소속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1번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조금 까다로웠어요. 이게 지금까지 안 물어봤었던 거야. 기출문제에서. 아주 교과서라든가 혹은 우리 수능특강 교재나 제 교재를 꼼꼼하게 읽은 친구들은 이런 힌트를 통해서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거의 안 물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프로이센의 라인 연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번 선지가 너무나 확실해. 그러니까 이건 찾았으면 돼요. 이게 좀 아리까리했다라면.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 문제였고요. 이 선지는 다시 한 번 아마 수능 때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라인 연방에는 프로이센이라든가 오스트리아는 빠졌다. 그들을 제외한 하나의 연방체였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제프 2세가 내정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오스트리아. 그래서 제가 오요. 우유랑은 다른 오요.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스를 할양받았던 건 랑스랑스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호르무즈, 마카오 등의 거점 항구를 장악했던 것은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마 1번으로 해서 틀린 친구들은 그래도 좀... 아마 3, 4, 5를 체크한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연방에서 어디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빠졌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다섯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자료는 냉전 체제 속에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체결된 조약의 일부래요. 이 조약으로 결성된 국제기구에 대해 말해볼까요라고 했었는데 작년 수능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해체되는 그 과정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나올까 했었는데 저는 요거 나온 거 보고 참 나올 만했다. 이게 출제하신 출제진들께서 고런 것까지 좀 어느 정도 분배를 한 같은 느낌을 확질받았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의 우호협력 상호 원조를 위한 조약이래요. 요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에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였습니까?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였었죠. 소련이라는 단어. 꼭 봐주셔야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제 4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조약 당사자 국가의 합의에 따라 무력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받는 국가 또는 그 국가를 즉시 지원한다. 즉, 야, 우린 이제 한 팀이야. 우리가 만약에 다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 그럼 우린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야. 아, 이거는 군사적인 장면에 의한. 그러면 소련이 포함된 군사적인 동맹 내지는 조약, 이거 뭐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잖아요. 이게 바르샤바 조약이고요. 바르샤바 조약에 의해서 나타났던 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WTO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WTO가 세계무역기구 말고 이것도 있다라고 제 강의 필기노트에도 있고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런 내용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거. 이게 언제 등장했냐면 1955년에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누구에 대항해서 등장한 겁니까? 이게 바로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번입니다. 유로를 단일화폐로 채택하였어요. 이건 뭡니까?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전혀 아닙니다. 브레튼 우주회의의 결과로 탄생하였어요. 브레튼 우주회의가 뭐죠? 1944년 즉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떻게든 이게 끝나갈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날 텐데 그러면 경제적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두 개의 기구를 만들잖아요. 미국 브레튼 우주에 모여가지고 마흔 네 개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해갖고 두 개를 만들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 아픔의 단어. IMF 그리고 IBRD라는 그 두 개의 단체를 만들었던 회의가 바로 브레튼 우주회의죠.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보유하였어요. 이게 유엔의 안보리죠.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보자면 유엔 유럽연합 아 그 국제연합이고 그 안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 있는 것이죠. 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대립하였어요. 정확하죠. 그렇죠. 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나토잖아요. 나토에 대립하기 위해서 공산권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를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가 나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나올 만했어요. 왜 나올 만했냐. 여기에 있는 나토가 3년 전 수능에도 등장했었고 그 이후 모평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시기적으로 또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이게 나올 수 있었는데 사실 여기 또 내기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차원의 하나의 대응기구 그래서 이건 참 출제진들께서 아주 현명하게 잘 내신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윌슨의 제안으로 파리 강화회의 직후에 창설되었었던 거 이건 뭡니까. 좀 맹한 단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나왔잖아요. 이건 뭐죠.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등장했었던 것은 국제연합. 그걸 우리는 유엔이라고 하고요. 유엔 안에 뭐도 있다. 요. 안보리. 3번에 해당되는 그게 국제연합은 3번이고요. 요기에 있는 5번에 해당되는 것은 국제연맹. 좀 단체가 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터지잖아요. 고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시면 밑줄 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사스마번과 조슈번 등의 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막부와 대립한 결과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막부는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대요. 정부는 과거 막부가 서양 여러 국가와 체결하였던 불평등 조약의 개정 가능성을 파악하고 선진 문물들을 시찰하기 위해 이와쿠라 도모미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 이 사절단이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이잖아요. 사절단은 미국의 의회와 공장을 방문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를 견학하는 등 서양의 근대문물을 배우고자 하였다. 요 새로운 정부 무슨 정부겠습니까? 메이지 정부가 되겠죠. 메이지 정부는 언제요? 천팔백육십팔 년 네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성장해서 등장했던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견당사 파견했던 거 대표적으로 어느 시대? 나라 시대. 자 일본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나 노래해? 요성한 넌 참 가 무가 뛰어난 애야.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막구라막부, 무로마치막부, 에도막부. 에도막부 이후에 있는 게 바로 메이지 정부.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견당사 파견은 여기 나라 시대가 되겠고요. 자 무가제 법도를 반포했던 것은 애도막부가 되겠죠. 다이카게 신이 단행되었던 건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입니다. 이게 645년이니까요. 나라 시대는 8세기에 등장했었죠. 자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했던 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명과의 감한무역을 실시하였다. 명 무로마치 감압 민망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미음 미음 미음. 명 무로마치 감압. 미음 미음 미음. 여러분 이게 유치하지만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요. 이거 무로마치막부 나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로마치막부가 나오면 나올 건 감암무역밖에 없다. 그랬더니 미음 미음 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툭툭 건드리는 게 다 수능에 나옵니다. 명나라와 무로마치막부 사이에서 행해졌었던 일종의 제한무역 형태를 감합무역이라고 하죠. 이건 당연히 무로마치막부가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17번의 이 선지 같은 경우도요. 172페이지 8번 문제를 보시면 거의 완전 거의 똑같은 문제를 갖다 놨다 할 정도의 그런 유사성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연계성을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동그라미에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마른 전투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였지만, 마른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네요. 계속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참호를 파고 대치하고 있는 중이야. 아하, 참호전 양사기였었던 1차 세계대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포탄과 기관총탄이 빗발쳤는데, 그 상황을 본다면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거야. 오스만 제국이, 이게 또 1차 세계대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오스만 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에 가입했다는 게 바로 이 1차 세계대전. 이거 언제 있었죠?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습니다. 가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쟁이 더 길어질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집으로 가고 싶다. 그때까지 무사히 잘 지내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도 뭐 26개월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눈 가장 많이 치운다는 것도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뭐 나름 고생을 하면서 군대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조협회도 근무를 해봤었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 너무 감사한 건요. 제 삶에서 전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있었다면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 생각, 사상, 철학들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전쟁은 사실은 어떻게든 다들 대의명분이 있는 것처럼 싸우지만, 전쟁에 실제로 가는 이 병들은요. 실제 군인들은요. 정말로 아주 가혹한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광경과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엄청난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전쟁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도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자각하면서 조금 더 나은 생활, 평화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더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 힌트, 참호,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임을 알 수 있었고요.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프랑스 제2재정이 붕괴시켰다. 이거는 프랑스랑 어디와의 전쟁? 프랑스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프랑스 제2재정이 붕괴되었었고요. 이 붕괴로 인해서 독일 제국 선포 시기. 독일이 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죠. 그것도 어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요. 2번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마무리되었던 건 이건 뭡니까? 러일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사라예보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1차 세계대전하면 바로 사라예보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답 3번. 4번입니다. 원자폭탄의 투하를 계기로 종결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자폭탄의 투하로 종결되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해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신성로마 제국의 해체는 누가 시켰죠?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었습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 문제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아마 어쨌든 올해도 제국주의 파트 문제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유사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수능 개념도 그렇고 수능 특강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소말리아 쪽이라든가 에리트리아라든가 이런 데 조금 눈여겨봐 달라라고 말씀 드려 썼습니다. 드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어디입니까? 제국주의. 이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식민지로 삼았던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쪽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에리트리아 그다음에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이탈리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의 나미비아 나미비아 여기가 지금의 탄자니아 근데 몇몇 교과서에는 탄자니아나 나미비아로 안 나오고 남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메론 여기가 토고예요. 이런 나라를 식민지배했던 나라 어디입니까? 독일이 되겠죠. 그러면 가는 이탈리아 나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찾았으면 나머지는 쉬울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 국가들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이란 침략하여서 분할했던 나라 어디죠? 위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왔었고요. 옆에서는 영국이 침략을 했었죠. 특히 이 영국이 이란에 무엇을 가져가면서 담배 이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란 사람들이 저항했었고요. 담배 이권 회수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대립이 있었다. 이게 바로 1905년과 1911년에 있었던 1, 2차 모로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모로코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독일이 차지하고 싶어서 모로코 사건이 있었죠. 3번입니다. 얄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다. 얄타 회담에는 미국, 영국, 소련 등이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했었습니다. 5번입니다. 아프리카 식민화 가정에서 파쇼다 사건으로 충돌하였다. 이건 어디죠?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바로 이 수단의 파쇼다에서 벌어졌었죠.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 삼국 동맹은 바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되겠죠. 예, 정답 5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선지. 그래서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지금 이 선지에 나오는 정도의 관계들은 여러분 꼭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문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떻게든 나올 겁니다. 어떻게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라든가 이렇게 보면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꼭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이거 수능 특강 130페이지에 2번 문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완전 연계가 아주 노골적으로 된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연계된 문제인데요. 158페이지 2번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다 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으랍니다. 인도네시아의 메르데카 빌딩이라고 나와 있고요. 메르데카 빌딩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가 세계 평화와 협력,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로부터의 자유 등을 표방한 국제회의가 열린 곳이래요. 이 회의의 주최국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5개 국이었고 참가국은 총 29개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었고요. 이 회의를 기념하여 메르데카 빌딩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자, 이 국제회의 어디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다. 그래서 반둥회의다라고도 하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고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있었죠? 1955년. 자, 이 1955년에 있었던 반둥회의는 평화 10원칙이 발표되기도 했었고 특히 이 반둥회의의 목표가 더 중요했었죠. 이게 뭡니까? 이들이 추구했었던 것이 바로 이 냉전 체제. 전 세계에서는 이때 줄을 세웠었거든요. 소련 중심의 공산권으로 갈지 아니면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으로 갈지 너네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때 이들은 우리 너네 길에 가지 않겠다. 너네 과거에 우리 식민 지배하면서 워낙에 우리를 많이 수탈하지 않았었냐. 우린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양극 체제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화 10원칙을 주장했었던 것이 바로 이 반둥회의 아니겠습니까? 1955년에 있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빈 체제를 성립시켰다. 빈 체제는 빈 회의를 통해서 체제가 성립되었죠. 빈 체제라는 게 뭐죠?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프랑스 혁명의 끝날 때쯤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폴레옹에 의해서 전 유럽이 프랑스의 발굽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었는데 이것에 반발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뭐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 히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야, 웃기지 마. 우리 옛날 체제가 더 좋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나폴레옹 이전으로 우리가 이 체제를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그래서 이 빈 체제를 복고주의,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저 빈 체제도 이제 깨지게 됩니다. 대서양 헌장을 공포했다. 대서양 헌장은 언제요? 1941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또 전쟁이 끝날 텐데,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제발 전쟁 좀 하지 말자라고 당시에 이제 미국과 영국 등이 이걸 헌장에 합의를 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 헌장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던 게 뭡니까? 국제연합이 되겠죠. 그게 유엔이잖아요. 그렇죠? 평화 10번칙을 발표했다. 환동회의에서 평화 10번칙을 발표했죠. 정답 3번. 4번입니다. 마스트리트 조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인해서 EU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맺었던 게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 무기 제한 협정입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연도는요. 1972년이에요. 그거까지 더 알아두시면 퍼펙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0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풀어봤어요. 어때요? 지난 몇 개월간 저 믿고 쭉 따라오셨었죠. 세계사 공부. 저를 믿고 지난 겨울부터 11월, 12월부터 쭉 달려온 친구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뒤늦게 세계사를 결정해서 저를 만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친구도. 아니면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세계사.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사는 이 자신의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선지가 워낙 쉬워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면 어렵겠지만 정말 이건 꼬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들이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그것을 제가 반복. 까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반복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6월 모평을 바탕으로 이번 또 9월과 이번 또 본수론까지 잘 예측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기할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이 올해도 역시 완스트라다무스로서의 명성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자만도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세계사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세계사가 여러분의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드리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리도록 하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